이 공을 다 받으시면 제가 10만원을 따로 드려요. 다 받으면 10만원이요? 모든 사람 다. 아 진짜 10만원이요? 똑같이 동호인분들도 코치들도 다. 10만원. 코치들도 다. 10만원. 이거 다 치면 돼요?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. 여기 보시고. 네. 제가 이렇게 던질 거니까. 알겠습니다. 잘 받아보세요. 네. 이거 왜 쟤까? 이 놈이 왜 안돼? 잠깐만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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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러분들. 이거 10만원을 안주겠다는 겁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. 네.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. 도전. 도전. 네. 연습이고요. 선수도 이거 하나요? 하죠. 하죠. 움직이면 계속 하죠. 하. 여기 두 개씩 온 것 같은데. 아. 아니야. 잘 보셔야지. 자. 가겠습니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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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하시죠. 잘 하시는데요. 잘 하는 편인가? 잘 하는 편이에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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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몸풀게 했으니까 이제 또 시작할게요 자 준비 빨리 가요 빨리 오세요 또 또 또 또 또 또 숏드라이브 할거에요 숏드라이브 이거는 순서 없고 숏드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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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맹 코치님이 또 얼마전에 한 영상 봤거든요 숏드라이브 아 네 자 한번 또 할게요 또 다시 빨리 쉬어야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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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또 아 또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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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야지 거의 안보이는데요 또 또 또 다시 또 오케이 굿샷 sua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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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oncrete 그리고 yesterday 아 한번 더 할 마지막 babe 이번엔 손으로 빠르네 빨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